자, 지금부터 고개를 살짝 기우뚱거리면서 졸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우선 졸고 있으니까 머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중심선에서 약간 기울어진 형태를 한번 설정을 해놓고 이 위에다가 고개가 기울어진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졸음이 와서 좋을 때 고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도 같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통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체도 약간 기우뚱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것은 아까 멍텅굴이라고 얘기했던 어떤 캐릭터로서의 개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인체 형태의 가장 기본 골격만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얼굴의 중심선, 이것은 눈의 기울기선입니다. 눈의 기울기선이 높낮이는 얼굴의 각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케치를 해놓고 보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한번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또렷하게 형태를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테이블 위에 뭔가 공부를 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학생 같습니다. 만화적인 표현을 여기다 넣으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전형적으로 만화에서 이런 표현으로 하면 졸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졸고 있는 한 여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끄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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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